생일 축하해 지금 우리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케이크 만들려고 고구마 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에 친구들도 초대해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어요 맛있게 만들어 줄게 아 근데 이번에 좀 망한 것 같아 뭔가 부족해 우리 자주 하는 누나 뷰 피자 안돼 안돼 이거 굽고 먹어야지 굽고 먹어야지 잘 구워지거라 친구 온대 친구 친구 온대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키 누구야 이 정치 누구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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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네이도 놀아 토네이도 이거 넓은 집만 보면 애카 운전 왜 그래 호리야 이거 왜 이러냐 쟤 누군데 니 뭔데 너 실패 도망가요 어머 생자가 왔는데 생자가 왔는데 너 색깔이 다 다르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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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놀아봐 친구들이랑 빨리 놀아봐 친구들이랑 제니언니 못했었는데 저희 집에 며칠 있으면서 배원도 올라가요 호리가 올라가니까 아 예뻐 근데 내려오는 거네 아 예뻐 얘 성격 되게 좋다 네 너무 좋대 한 책이 불가해요 다 다 하는 척 하더라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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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떻게 위에 올라가요 얘 좀 봐 너무 따로따로 해놓는 거 아니야 온몸을 지금 다 호리야 오오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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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 신나는데 진짜 하하하 술도 드셨어요? 술 안 먹었어 응? 하다 하다 에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도리야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부부싸움 해 부부싸움 어제 봤잖아 오빠가 안고 있어 왜 그러는거야? 아빠가 안고 있어 부부싸움 앉아 기다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리에 생일 축하합니다 부부싸움 부부싸움 부부싱 부부싱 부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옳지. 기다려. 점점. 아 이제 안 보일 것 같은데. 우리. 저렇게 식탁이 많아. 알았어 알았어. 다 이제 먹자 이제. 잘 먹는데? 주인공씨. 절대 안 먹어. 우리 앉아. 땡사 표정 봐봐. 왜 저래. 미안. 미안해. 토핑 사라진 거 봐. 진짜 주면 다 먹는 거야. 보리 일로와. 보리. 우리 박보리 어떻게. 보리. 보리. 보리 잘 먹네. 진짜 보리들 파티네. 숨 쉬어. 숨 쉬어. 보리야 너. 먹을 거 없어. 두 보리가. 해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. 야 케이크 왜 안 먹냐 너네. 내가 만든 거다. 제니스. 보리야 케이크. 보리야. 뭐야 안 먹는 거야. 더부. 나 진짜 상처. 나 진짜 상처. 허리 더부. 초보리가 안. 네. 초보리가. 뱉었어? 나 울 거야 빨리 먹어. 맛있어. 맛있어. 너 또 먹어 이거. 다 먹어. 야 왜 안 먹냐. 너가 다 먹어. 원래 케이크는 좀 묻혀줘야 되는 거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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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뭐 먹을까? 천천히 먹어. 그냥. 불고니 연어 뜯는 것 같은데. 불고니. 싸가세요. 보리야. 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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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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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야. 링키티라구. 쟤나 여기서 살아야겠네. 아 귀여워. 보리 이리 와. 보리 이리 오세요. 아니 옆에 보리가. 내가 보리. 빨리 와. 아 미야 넌 왜 앉아있어? 이리 와. 쟤나야 너 너무 부담스러워. 제발. 쟤니. 자. 각자. 미야네. 미안해 내가 앉아있었는데 왜 나 안와줘 이게 무슨 일이죠? 내려오지도 못하고 쫄았어 지금 바비야 채연이가 미쳤어요 아니 오빠가 지켜줘 잘가 파이팅 고마워요 왜 눈을 못 떠 왜 눈을 못 떠 소리야 생일 축하해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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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